연속낭독 그 사람은 연길에서 심양까지 와서 직접 그 카메라를 받아갔다. 너무나 감사하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줬다. 그 후 그 사람은 연변대학 부학당이 됐다. 이 모든 일이 중국 선교회의 좋은 뒤짐돌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중국은 우리나라의 50년대 모습을 보는 것처럼 궁핍한 삶이었다. 그 당시의 생활들이 떠올라 마음이 더 짠해지곤 했다. 하지만 인신만큼은 후회했다. 어느 날은 너무 급한 나머지 무작정 화장실을 갔더니 문도 없는 곳에서 여자가 볼 일을 보고 있었다. 놀라 뒤돌아 나오며 죄송하다고 했더니 이롭습니다. 했다. 중국에서는 남녀 화장실이 개방식이라서 함께 볼 일을 보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 그곳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 한 번은 내가 중국에 자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요청을 해왔다. 중국을 가면 주체 사상책을 하나 구해다 주십시오. 그래서 서탑 교회에 가서 물었다. 혹시 북한 영사관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요. 자기네들은 늘 연락하며 산다고 했다. 그래서 주체 사상책을 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얼마 되지 않아 북한 영사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 그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서 온 줄 알고 무척 반가워했다. 나는 혹시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들을까 싶어 흥분이 됐다. 우리는 불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그 책을 구하는 것을 좋아하라 했다.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면서 내게 물었다. 그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함경남도 장진군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동무가 오시면 장진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리 반갑지는 않았다. 선뜻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곳에 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들과 헤어진 후 북한에서도 중국처럼 극동방송이 잘 들릴까 궁금해 서탑교회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사드리면 북한에 보낼 수 있나요? 그러면 북한에 들어가서 사카린 장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북한에 갔다가 저녁 때 중국으로 되돌아옵니다. 사카린 장사요? 북한은 감자를 쪄서 끼니로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카린을 감자 끓이는 물에 소태에다가 넣고 삶으면 감자가 달달해집니다. 그래서 사카린은 없어서 못 팔 만큼 불티나게 팔리죠. 순식간에 팔아치우고 돌아옵니다. 나는 중국 프렌들리 샵에서 달러로 자그마한 텔레비전 하나와 라디오를 샀다. 그리고 서탑교회에 가서 소개받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부탁했다. 북한에 가서 한국 방송이 보이고 들려있는지만 확인하고 아무한테나 주고 오십시오. 나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도 챙겨줬다. 그 후 만나 확인해봤더니 국경을 넘을 때 TV 채널을 나부로 고정시켜서 한국 방송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얼마 후 귀국하기 위해 홍콩으로 돌아와 극동방송 홍콩 지사장 켄 로우 씨를 만났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중국말로 써진 종이와 그것을 번역한 종이를 주며 읽어보라고 했다. 잔송 내 영어 이름이다. 잔송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와서 라디오를 나눠주고 모니터링을 하라고 하면서 조선족들한테 여러분들은 중국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있다. 그는 선동자이니 조심하라. 어이가 없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허위사실로 고발을 한 것이었다. 당신은 이제 중국 공안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니까 중국에 그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면 체포될 겁니다. 중국 선교를 가로막는 장벽이 생긴 셈이었다. 하지만 오해는 풀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무 일 없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벽과 마주치게 된다. 그때 그 벽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시험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그 벽을 넘어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때의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이나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88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정부에서는 언론사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론사 대표 중심으로 14명을 러시아 시찰 보내줬다. 그때 김장환 목사님은 바쁜 일정이 있어 극동방송 대표로는 당시 부사장이었던 내가 가게 됐다. 내게는 북방선교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좋은 기회였다. 그때도 극동방송이나 아세아방송의 출력이 강해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심지어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도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고 유럽에서는 청취 카드도 보내줬다. 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마흔여섯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공정이었습니다. 연속낭독